김영아씨 김영아씨 그 빛고울 광주에서는요 2000년 전 엽전이 나와 화재더구려 아 네네 봉룡동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구간에서 2000년 전에 중국 엽전이 50개나 출토됐잖아요 네네 화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왕망시대 신나라 엽전이 나온 건데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어떤 거요 이야 그때도 중국 무역선이 영산강을 따라왔구나 아 네네 그래요 지금 마치 중국 여행객들이 빛고울 광주 구경을 다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마한 땅을 찾아왔던 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엽전 하나가 주는 사라진 역사의 그림들이 또 떠오르고요 네네 하지만 엽전만 나왔다고 해서 엽전 50개만 볼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영산강으로 광주로 오가면서 자기들 노래도 들려줬을 테고요 그러면 마한 사람들의 미녀도 가르쳐주면 같이 춤추고 노래했겠죠 그렇겠죠 자 빛고울 광주 도로에서 나온 화천이라는 2000년 전의 중국 엽전 그러니까 서로 친구하고 지낸 지가 2000년도 넘었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남해안 완도 쪽 보세요 바다의 왕 혜신 장보고 시절 유적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 보세요 네네 그때는 또 장보고가 바다를 지배했으니까 중국 상인들이 고마웠다면서 오갔을 거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중국 엽전을 보면서 그 시절 서로 사이좋게 장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지냈을 그림 몇 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중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또 무역상인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빛고울에서 출토된 중국 엽전을 다시 보게 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 띄우입니다 기약합주 남도국거리를 국립민속국악원연주단의 연주로 전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기약합주 남도국거리를 국립민속국악원연주단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인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랑해랑 아이고 춥네 엄청 추운 날일세 에이 광대가 춥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온도를 올려야지 아니 여보기 초라니 광대가 무슨 제주로 한팔 녹이는가 나는 이거 덕분에 체온이 올라갔는데 응? 아니 그건 휴대폰 아닌가? 체온이 올라갔다고? 휴대폰 때문에? 응 이거 새로 나온 알뜰폰인데 제주도 홍콩을 보내준다네 응? 알뜰폰 쓰면 제주 홍콩을 보내줘? 응? 어떻게 해? 매달 마일리지를 쌓아서 연말이면 제주도 공짜 홍콩도 공짜 비행기를 태워준다잖아 품고 있으니 체온이 올라가대 알뜰폰 쓰고 마일리지 적립하고 제주 홍콩 가는 꿈도 꾸고 이야 나도 품고 싶구만 응 그리고 말이야 우리 골목 아이들을 봤더니 온도가 또 올라가도구만 뭐야 동네 온도가 올라가? 아니 골목 아이들이랑 같이 놀았던가? 글쎄 애들이 철이야 놀자 철이야 놀자 이렇게 불러대 오호 날도 추운데 뛰어놀자고 불러대? 아이고 애들이니까 그렇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는 2주나 못 봤대 철이라는 애를 애들이 궁금한 거야 맞고 사는지 먹고는 사는지 오호 저런 요즘 얻어맞는 아이들이 있다더니 애들이 걱정됐구만 대답이 없으니까는 애들이 더 모여가지고 철이야 놀자 불러대 그러니 아버지가 창문을 드르륵 열고는 아 왜 불러? 철이 왜 불러대? 아 보니까는 철이 아빠 손에 빗자루가 있거든 애들이 그걸 보고는 청소도 안 하면서 빗자루는 왜 들었대요 아이고 난감했겠구만 아니 그래서 철이 아빠가 이놈들이 하면서 달려나오지 않았나? 한참 소리를 치더니 조금 있다가 철이가 집에서 나오더라고 그 대목에서 골목 그 동네 골목 온도가 혹군 올랐겠구만 여보게 난 차 타고 오면서 체온이 올라갔었네 차 안에 히터를 그냥 막 틀어 올렸구만 아니야 아니야 이 강추위에 도로에서 교통정리하는 모범 운전자 야 그 6시간씩 서서 안내하는 걸 봤지 뭔가 어? 얼씨구? 한파는 몰아쳐도 온도를 후끈 올려준 사람이 있으님 한파야 동장구나 물 넣었구만 네 진도관광술래 조국 예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한파에 땅도 얼고 모든 게 다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인심 온정만은 얼어붙지 말아야죠 네 그래야겠죠 강추위 속에서도 봉사하는 분들 덕분에 온정 온도가 그냥 높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뭐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러시지만은 이 강추위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정말 고마운 말씀 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방에 여념이 없는 전방의 장병들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우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파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최치원의 사직장 고사입니다 네 통일신라시대 중국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한 해동의 인재로 알려진 고운 최치원 사직장이라는 벼슬을 내려준 데 대한 감사의 글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직했다고 하면 하던 업무와 맡은 직책을 내려놨다는 겁니다마는 여기에 그 감사할 사자를 쓴 그 사직장은 직책을 내려준 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올리는 글이었죠 그렇습니다 당나라 회남절도사 고변 밑에서 관역순관이라는 벼슬로 시작했는데요 네 최치원의 나이가 22이었다고 하니까 대학 한 2, 3학년 나이에 이런 직책을 수행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역관을 점검하고 순찰을 감독했던 나이가 22이었으니까 네 최치원이 일찍부터 당나라 회남땅에서 활약했던 거죠 그렇죠 네 회남절도사는 그 지역 총사령관인데요 땅으로 치면 우리나라보다 큰 지역이었죠 네 그곳에서 관역순관 벼슬을 받아 이의를 했던 22의 최치원은 그 직책이 내리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직장의 글을 보면서 돌아볼까요 네네 명을 받들자 가라앉아 있던 혼백이 깨어 흠진 놀라고 영광을 입자 병든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22 젊은 패기가 용서 숨쳐 일어나는 기운을 보여주는 감사의 글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최치원은 다시 말합니다 저는 빈 들판에 버려진 나무 같았고 묵은 밭에 도단한 가라지 같았습니다 허니 어떤 목수가 눈길 한번 주겠습니까 네네 자신을 추천해준 고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버려진 땅의 가라지 같은 자신을 알아봐준 은혜를 기억하겠다 빈 들판에 버려진 나무 같은 자신을 그 어떤 목수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자신을 청구해준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네 자신이 중국 본토 사람이 아니라 신라에서 건너온 사람인데도 일을 하게 해준 고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만리 건너와 용도 아닌 것이 봉황도 아닌 것이 버려두지 않고 아름다운 빈객 대여를 세우고 녹봉을 내리시니 새겨주신 은혜가 크고 작은 이름을 높여주신 데 사명을 절실히 하여 끝내 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네 수만리 먼 신라 땅에서 온 동방의 인재를 알아봤다는 역설이기도 하죠 용도 아닌 것이 봉황도 아닌 것이 하면서 버려두지 않고 천거를 해줬으니 큰 공을 이뤄보겠다는 각오를 보인 구절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고은 최치원은 그 이후 당나라에 황소의 난이 발생하자 참모로 수행해서 역적 황소를 토벌하라는 글을 지어가지고 황소가요 글을 읽다가 놀래서 마을에서 떨어질 정도의 명문장을 남겼잖아요 네 그랬죠 자신을 알아보고 일할 자리를 만들어준 해남절도사 고변에게 감사함에 올렸던 최치원의 사직장 끝부분은 몸을 닦는 일이거나 글 쓰는 일 그리고 직책을 수행하는 일에 지조와 절개를 분발해 은혜를 갚겠습니다 네 스물둘의 신라인으로 중국 당나라에서 문장과 기계를 떨친 고은 최치원의 젊으면서 이미 원숙한 면모를 만나본 사직장 고사였습니다 오늘 고사와 또 다른 얘기들은 인터넷 카페 상한골 상사디어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스플로레 띄웁니다. 최근 쓴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네 체험열차 타신 승객 여러분 추운 날씨에 안전한 체험여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잠시 승차권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아 이거 봐요. 동백역 매화역 아직 멀었나요? 아 사모님 그 동백역 가시는군요. 두어 시간 정도만 달리면 아니 두어 시간이라니? 동백역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동백꽃 피웠던가요? 아 네 사모님 그 동백꽃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백꽃 안 피웠으면은 매화역으로 달려주세요. 매화는 피웠나요? 아 네네. 그 동백꽃 매화꽃 찾아 따뜻한 남쪽나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럼 손님 승차권 보여주실까요? 아 저저저 자기야 승차권 자기가 갖고 있잖아 아저씨 이 기차 반세역 가는 거 맞죠? 아 저 반세역이라 했습니까 손님? 반세역도 몰라요? 보세요 반세역까지 차표 끊었잖아요 아 잠깐요. 아 네 반세역 맞군요. 그 차표 끊을 때 뭐라고 했나요? 어머 이 기차 반세역 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자기야 모른다잖아 아 네 압니다. 저 반세역 끊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만 알려주시면 바로 반세역에서 내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월에 결혼한다. 한 달 동안 신원집 못 찾았다. 전세 월세 반값 해주는 곳으로 태워달라 아 네네. 그랬더니 반세역을 끊어줬단 말이죠? 반전세 반월세 네네. 이제 알아들었어요? 반값 전세되는 지역 월세 반값으로 해주는 거기로 데려다 달라고요 아 네네. 자 그럼 신원집 구하고 남을 희망의 땅 반세역으로 달려볼까요? 자 꽉 잡으세요. 속도 올려볼까요? 치치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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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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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기차가 날아가요? 이거 어디 가는 건데요? 반세역은 어디 붙어있냐고요? 아 부산협회 기장 아시죠? 거기가 반값이면 삽니다. 예? 부산협회 기장으로? 어머 자기야 기장이래 자 자 매일 출퇴근해야 하니까 이 정도 속도면 되겠죠? 자 치치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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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역 보이나요? 어머 기장 말고 다른 데는 또 없나요? 치치뽀뽀 치치뽀뽀 너무 멀잖아요 네. 상하골 상사대야 1부 끝곡으로 흥보가 가운데서 도승이 집 저 잡아주는 대목부터 흥보 집 짓는 대목까지를 박송희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올해 결혼하려는 예비 신랑 신부들이 6개월 전부터 신혼집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고 그래요. 네. 정말 결혼 전부터 예비 신랑 신부들 집 때문에 고생들이 많은데요. 진짜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산협회 기장군 있죠. 기장군은 반값이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죠? 맞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정말 몰려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반값 전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출산율도 1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도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리를 보면 노인분들 보다는 유모차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요? 네. 자. 헌대 반에서 대도시의 집값은 이 전세 월세가 올라가지고 신혼부부들은 원룸을 찾을 지경이라고 그러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러니까 결혼하고서도 아이를 낳고 지낼 대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싼 신혼살림집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우리가 몰을 올라서 그러죠. 기장으로 많이들 내려간다고는 하고.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네.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옵니다. 4부에서 다시 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 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 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 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 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 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 정보센터입니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이 새해 덕담을 나누고 국악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2016 국악인 신년음악회가 내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신년 덕담 나누기를 시작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악계 소식을 만나보고 각계 인사와 젊은 연주자들이 전하는 올 한 해 국악계를 내다보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 2015,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금상을 받은 이상의 액매기타령 등 2015년 주요 대회 수상자들의 무대가 꾸며집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조의 생활과 문화, 역사가 온전히 녹아든 전통마을숲의 가치를 알리는 책이 나왔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전국에 있는 전통마을숲의 유래와 복원 사례를 소개한 전통마을숲 복원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책에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원된 전통마을숲 77곳의 조성 유래와 복원 현황, 관리 이용 현황, 전경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전통마을숲을 활용한 자연체험과 놀이체, 생태교육 등을 소개해 농촌 방문을 비롯한 여행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자는 산림청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도 제공됩니다 북촌 창후극장은 새해를 맞아 2016년 신년맞이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먼저 1월 21일부터 3일간은 2016 예인동락, 국악, 세계무대를 접수하라를 주제로 세계무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팀인 고래야, 불새출, 숨, 공명, 잔비나이, 그리고 바라지가 출연합니다 두 번째 축제는 1월 27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제2회 북촌 즉흥음악 축제라는 이름으로 전통음악의 즉흥성을 해외 연주자들과 함께 선보입니다 국내 출연자로는 피리와 타악의 원일, 해금앤 강은일, 거문고 허윤정, 가야금 박경소 등이 출연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747-380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시민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기간은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이며 지원사업 분야는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동호회 등 생활문화 지원사업, 그리고 기획 공모 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전문 예술인이나 단체, 생활문화 동호회 등은 춘천시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바다를 누비던 한국배의 역사를 알리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실이 새단장했습니다 문화재청산화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기존의 어촌민속실과 선박사실로 운영했던 제3사 전시실을 세계의 배, 한국의 배 역사실로 새롭게 꾸몄습니다 두 전시실은 세계 각국의 배를 주제로 인류가 걸어온 해양문화의 발자취를 재조명합니다 특히 제4전시실 한국앱의 역사실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해양 역사의 흐름을 시대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화 061-270-2043번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통기법 속 현대미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제주 한국화협회의 제24회 회원전이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김은미 작가의 그곳에 가면 김맹희 작가의 작품 이가을에 등 회원 23명의 최근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 한국화협회 고은 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한국화 화단이 튼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휴대전화 010-3692-218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굿도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부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경기 오산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오산의 독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자면서 본격적인 정비와 복원사업이 추진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한민족을 지켜온 오산 독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자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오는 2025년까지 262억 원을 투입해서 오산성 복원에 나선다고 하죠 네 오산시 지고동에 자리한 독산성은 8세기경 백제 온조왕 때 맨 처음 축성했다고 합니다 성벽 둘레가요 1095m로 1964년에 국가사적 제40호로 지정됐다죠 네 이 오산 독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하얀 쌀을 말에 끼얹으며 쌀로 말을 씻기는 전략으로 외군을 격퇴시켜서 세마대로 불리기도 했죠 네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10여 년 후에 선조대왕이 돌로 성을 다시 쌓아서 경기남부를 지키는 군사유충지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정조대왕은 화성근 능행차 당시 독산성을 들러서 그 마을의 큰 어르신을 위로하고 또 화를 쏘았다는 기록이 남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독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 대대적인 정비사업과 복원사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독산성이 복원되면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과 화성유흥이며 건능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문화유산 확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네 오산시는 이미 독산성과 세마대 그 복원계획안을 수립하고요 올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시글과 발굴에 나설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요 독산성 안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사업을 벌여서 기록에 남아있는 운주당도 다시 만들고요 진남루와 장교청 그리고 관청 등 13개의 시설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독산성 정상에 자리한 그 세마대에서 아래쪽으로 그 장군들이 회의를 하던 그 운주당과 산문이며 또 진남루 복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독산성에는 성문 5개소와 세마대 그리고 보적사만 남아있는 정도거든요 앞으로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우리 강산을 지켜온 오산 독산성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뚝 서게 되리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향 소식은요 경기 오산의 독산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프리의 연주입니다 길군악 네 길군악 프리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오산 독산성이 국가사적 제40호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정적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입이 아직 안 풀렸나 봐요 추워가지고 국가사적 제140호로 지정됐습니다 정적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의 넓은 양해 바랍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황골 풍류극장 오늘은 삼팽자 얘기 가운데 정초의 저물보다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삼팽자가 답답해서 점장이를 찾은 얘기 만나보실까요? 삼팽자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목소리에 헛것을 봤나? 귀신이 들었나? 하면서 고민이 말이 아니었으니 정초라 그 답답한 심사를 점장이를 찾아가서 풀고자 했겠다 그건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했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 아니 참네 아니 글쎄 어제는 어디서 궁시렁대는 소리가 나서 집을 박차고 나갔더니 아니 거기서도 궁시렁대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 절벽에 부인이 섰다 봐라 붙잡아라 아이고 참나 이게 뭐가 왔구만 걱정 많은 조상님이 온 모양이야 제이 조상님 같으면 고맙게 그 뭐야 이건 나는 몸팽이다 몸으로 짓는 일을 하늘에 일러 바치겠다 하늘에다가 일러 바친다고? 몸팽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그뿐이게 나는 일팽이다 하는 일마다 그대로 하늘에 고해 바치겠다 일팽이도 있었다? 으흐 일났어 그것들이 말을 헌다 지금은? 어? 아니 점집에 오니까 조용하네 몸팽이 그 일팽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팽이도 있지 뭐여 생팽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여? 그 생각하는 것도 다 일러 바치겠다는 거지 뭐여 음 조상신도 아닌 것들이 셋이나 들락날락 헌다 어디죠? 날 좀 봐 이것들을 한번 불러내야겠구만 까만 나오거라 나오거라 몸에 몸에 달라붙은 몸팽이 나오거라 나 오늘로 나와 이래이래 간섭하는 일팽이도 어서 나오거라 쏙 나와 어서 나와 생각 생각 어지럽다 샘팽이도 응? 어서 나오진 못하겠느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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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이거 일 났다 일 났어 정천부터 일 내는구나 어 어 어 어 나왔어 나왔어 그 일팽이란 놈이 궁시렁대여 궁시렁대 오냐오냐 쏙 나와라 대감님이 부르신다 쏙 나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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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났다 일 냈어 정천부터 엽전 들고 점쟁이 적선하러 왔구나 왜 엽전 한 입 잡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지 아주 점쟁이 집부터 살지 1년 460년을 누구 믿고 살려고 정초 하루냐 에라잉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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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소리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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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시오 응? 아 지금 누가 뭐라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그냥 구슬해야 나가려나 이 엽전 들고 뭐 적선하러 왔냐 여기서 아직부터 살거라 뭐 1년 360살 누구 믿고 살 작정이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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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야 으흐흐흐흐흐 이 방을 가지고는 안 통하는구나 응 이런 일이야 이 사람 꼼짝없이 삼팽자 됐어 아니 미야 지금 삼팽자라 했소? 아니 내 이름 석자가 버젓이 있는데 아니 삼팽자라니 헛소리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그 몸 안에 몸 뱅이요 일마다 일 뱅이요 생각 따라 삼팽이가 생팽이가 사니 당신이 삼팽자 아니고 누구겠어? 에 참내 아니 이걸 뭐라냐 달라니까 삼팽자 소리요 나도 들은 말이 있는데 그 당신 잘하면은 신선이요 잘못되면은 미친놈이 될 수야 에? 신선? 아이고 내 주제에 신선은 무슨 신선이겠소 삼시라고 있었거든 사람마다 삼시가 있는데 그 사람 사는 꼴을 하늘에 구해서 벌을 주고 그랬는데 이 삼시를 쫓아낸 사람 삼시를 버린 사람은 신선이 된다 했어 아니 그럼 지금 그 삼시 것들이 이 난리를 친단 말이요? 일평생 소리소문 없이 지내기로 한 건데 에휴 당신은 아주 일 났네 그 삼시가 몸 뱅이 일 뱅이 생팽이로 말을 트고 나왔으니 그것들을 쫓아내면은 신선이 될 것이고 못 쫓아내면은 미칠 수 밖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도 미칠 지경이요 아니 이것 좀 걷지 못하겠소 아니 이것들 쫓아낼 수 없냔 말이요 아 글쎄 사람마다 다 있는 건데 말을 트고 나왔으니 낸들 무슨 수가 있겠어 아휴 가시오 내 안에서도 그냥 삼팽이가 말을 트고 나올까 겁나 아 어서 가 어서 가서 그 삼팽이랑 말이라도 잘 해보시게나 아 별 수 없데도 가 가라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쩌다 삼시 삼팽이가 나왔어 어쩌다 네 굿풍류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하걸 풍류국장 삼팽자 얘기 중에 정초의 저물보다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세계의 목소리가 들리니 놀란 삼팽자가 점쟁이를 찾았죠 네 점쟁이 말이 사람마다 삼시라는 게 있다 원래 말 없이 사는 걸 하늘에 일로 바치는데 어쩌다 말을 트고 나왔으니 별 도리 없다 어서 돌아가라 네 그러니 천지가 아득하죠 자 그래서 멀쩡한 자기 이름을 두고 삼팽자가 됐으니 앞날이 캄캄하겠죠 네 삼팽자하고 말을 튼 몸팽이 일팽이 생팽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요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옛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성 얘기 네 오늘은 바느질 할 때 쓰던 골무 얘기입니다 골무 끼고 바느질 해보셨어요? 네 골무 얘기는 저한테 맡기세요 네 그러시죠 뭐 저는요 어릴 적 어머니 손에 늘 끼어 있던 골무 보기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장난하다가 혼나기도 하고요 그랬어요 네 여인의 눈물과 하니 서린 골무는 무수히 바늘에 찔리면서 부녀자들의 손가락을 지켜준 그 공이 크잖아요 그럼요 헝겊이나 색 비단 가죽으로 골무를 만들기도 했었죠 네 대개 모양이 반달형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이 반달 모양의 골무를 만들 때는 둘째 손가락 끝에서 그 손가락 첫 마디까지 넉넉하게 그려가지고 본을 만들고요 장지를 여러 겹 붙여서 두껍게 심을 만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예쁜 색 비단이나 무늬 있는 비단 술을 놓았던 헝겊 등으로 그 심을 싼 다음에 손가락 모양대로 만들면은 골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골무에도 술을 놓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 멋을 내서 만든 골무도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면에다 두 가지 색을 이어붙인 골무도 봤고요 네 네 매화나 모란 연꽃 무늬가 골무에 새겨지기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나비가 있는 골무 태국 무늬 골무도 있었고요 네 근데요 그 집의 골무를 보면은 그 댁 여인들의 취향이나 멋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모진 바느질을 하느라 눈이 빠지고 손이며 허리가 아팠을 텐데요 골무에 새겨진 무늬가 고왔던 거는 글쎄요 단순한 멋이었을까요 네 한 땀 한 땀 그 바느질로 만들어졌던 옷이며 의류용품들 네 골무에다 새겨 넣은 꽃이며 새를 보면 단순히 멋을 부린 게 아니라요 그 여인들의 그 열망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골무 낀 여인네 치고 꽃처럼 곱게 살고 싶지 않은 여인네가 어디 있었겠어요 아 그럼요 네 골무에 새긴 새처럼 아마 헐헐 날아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골무는 실과 바늘 사이에 무수히 쌓인 여인의 한숨을 받아낸 세월이 담겨 있는 것이요 네 한 여인의 삶을 골무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게 조선 후기 때 나온 규종치루 쟁농기에 보면요 네 골무는 간포알미로 등장해서 자기가 살아온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바늘이며 가위 인두 잣대와 함께 부인들의 손길이 수천 번 수만 번 스친 골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자신을 키워준 계모 김 씨 부인과 그 바느질이며 골무를 생각하면서 남긴 글이 있는데요 네 네 잠시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산 선생이 12살 때 계모 김 씨 부인이 들어왔네요 네 네 그때 그 계모 나이가 20살이었네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20살 어머니를 맞이한 셈이네요 그렇죠 다산 선생이 그 어릴 적에 머리에 부스럼이 자주 생겼고요 이가 많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요즘 애들은 뭐 이가 뭔지 석회가 뭔지 모를 겁니다마는 이 20살 새댁이 12살 아들 머리를 날마다 빗질을 해주고 피구름을 씻어주고 바지 적삼 버섬을 만들고 빨래를 하면서 네 바느질 골무가 아주 달아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네 8살 차이였으니까 눈임뻘 정도 되는 그 계모가 보여준 정성과 사랑을 잊지 못해서 계모 김 씨 부인 그 묘지명까지 써서 남긴 그 다산 선생 글에도 차마 잊지 못할 골무의 추억들이 새겨져 있군요 네 네 자 다른 기회에 또 다른 조선 여인의 골무 얘기를 돌아보도록 하죠 네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박물장터 오늘은요 골무 이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심청과 가운데서 싹바느질 대목부터 곽씨 신공 대목까지를 정혜숙의 소리와 정준호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아아 네 들리랍요 아마 마이크도 얼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게 그냥 꽁꽁 얼어붙은 날이구먼요 지는요 덕선이 아줌네 그 수도관 터진 거 겨우 손봐주고 왔시요 그라고 그 쌍실의 집은 수도를 싸매고도 모자라서 다음 년을 둘러놨더란 게요 아 돌아본께 여그저그 빙방길 된 곳도 있음께 그 대두로 외출을 허덜 말고요 방을 따따하게 해놓고 지내야만 아야야야 북천아 예? 거시기 저 마을 휘이관 보일러 틀어놓고 그냥 따따더지야 저 산골 덤뱅이는 찾아봤냐 우쭤냐 아이고 봉할네요 덤뱅이 아재한테 뭔 일 있는겨 아야 덤뱅이 집 둘러는 봤냔 말이여 아 아니 저거 거시기 오늘은 아직 못 가봤구먼요 아니 근데 왜요 덤뱅이 아재가 뭔 연락이라도 왔던갑니요 왜 미니야 아 이래갖고 뭣이라고 이장이라고 야 그 깊은 산골에서 밤새 그냥 안녕하셨냐고 둘러는 봐야 할 거 아니요 아니 그저께도 산에서 나무하는 거 봤구먼요 따따땅하게 궁불떼고 잘 지내겄지요 아니 어째 걸리는 거 있냐녀 어제 문께로 감기가 들었던지 그냥 길길 소리를 대드만은 여그가 항아리 깨질 정도로 추운 뒤 그 산골은 못 죽었냐 야 나가 그냥 덤뱅이 덤뱅이 부르면서 가야봐요 쓰겄어 아따 복말매 정말로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아 지가 전화라도 해볼 텐게요 접대도 그냥 속으로 모아다가 배추밭에 던지면서 봄똥이 새파랗다고 걱정 없다고 오시더만은 아따 이 양반 원래 그냥 전화도 안 받네 뭐지라고? 덤뱅이가 전화도 안 받아야 아이고 야야야 복전화 그 안 받는 전화만 둘러들 텐이냐 야간 나이 한 살을 둔 먹더니만은 영감이 돼버렸냐 가보란 말이여 아이고 어때매 그 산골 들어가려면 그냥 한 시간 반도 넘게 걸리는디 아이고 와라 그냥 덤뱅이 아저는 워치 전화를 안 받는겨 달마다 톱질해서 나무 짊어지고 구운 물 떼는디 지게 짊어지고 오다가 뭔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리라뇨 아따 가요 간당겨요 아니 근데 봉알매가 덤뱅이 아저한테 관심이 많은가 보구만요 아이고 이럴 것 같으면 진작에 합치던가 어째 뭐라고 합치려 야 이 놈아 나가 그냥 영감이 그리웠을 거론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잔 말이지 내가 그냥 영감 땀이란 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어메 어메 살 떨어지겄쇼 아가 아이고 가자녀 아이고 저말이여 덤뱅이 아저 아 산골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요 아 지발 이라고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잖이요 네 남창지름시죠 동네에서 사흘랑께 도사나 아니면 그냥 내려와 봉알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노래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리려고요 새 타령을 유하영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유하영 외 여러분의 소리로 새 타령 전해드렸는데요 도입부에 3월 3진날 연잔 날아들고 이랬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진짜 3월 3진날이 기다려지네요 그래도 이제 봄은 또 올 겁니다 아 그럼겠네 자 내일은 춥다고 그래요 내일 역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특별하게 외출하실 일 없으시면은 댁에서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감주의보 발령을 했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옷 여러 겹 껴 입으시고요 혹시나 나가실 때는 진짜 꽁꽁 싸매고 다니세요 그러셔야죠 자 상한골상사디야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